우리 원주교육 순도가정 교회장 일동은 35만 시민복귀를 위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출정할 것을 결의합니다. 신원주 안창 승리 화이팅! 큰 박수로 경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박수는 다시 한 번 원주시 한 번 하겠습니다. 있으니 원주시 승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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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는 아수의 geht我們的 동참에 앉으시기 바랍니다. 사랑하는 부모님, 승리하신 천진 찬 부모님,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줍니다. 오늘 10월 해방석방의 날을 맞이하면서 9.25 대회를 이제 승리로 하늘앞에 공헌드리고 이제 원주교회가 교역의 승격을 통해서